캠핑 저는 지금 잠을 보러 갈건데 내일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캠핑 가는 날이에요 친구랑 같이 가고 그랬는데 내일은 평일이라서 친구는 조금 늦을 것 같고 부모님이 데려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가서 있으려고요 내일 필요한 것들 장 좀 봐서 들어올게요 안녕 2가지 저번 캠핑때 가서 먹어보니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분해서 가져가볼게요 지금 점심시간이 좀 늦어져서 사온 닭꼬치로 치킨마요 해서 먹으려고요 닭꼬치 두가지가 아닌 소금은 그는 소금의 물을 조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소금을 넣은 후 소금을 넣어줍니다 이제 소금을 넣어 줍니다 양파 양파 바삭 다eed 요리를Are 다는 매운 맛있다 양념장 후추 소금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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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에 추울 것 같아서 핫팩을 샀고요. 그 다음에 김치랑 김치랑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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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서 캠핑을 가는데 평일 나한테 친구는 조금 늦게 오기로 했어요. 초저녁째는 그렇게 올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 차 타고 캠핑장에 가 있겠습니다. 다행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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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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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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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에 마지랑 넣고 라면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점심에 바지락 넣고 라면 끓여서 먹을게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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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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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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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계란이 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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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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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